안녕하세요. 바이카츠크 입니다. 몬스타 가입부터 클립으로 보내고 클립에서 클레이스업으로 전환하는거 한번 직접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려드렸던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보면 몬스타 코인 이거 있죠. 이 링크를 누르면 되구요. 누르면은 패스 앱으로 가입하는게 나오구요. 몬스타 어플이 실행이 됐으면 상단에 선세계 메뉴를 누르구요. 그러면 이런게 뜨죠. 그 다음에 지갑을 누르구요. 지갑을 누르면 지갑 연결이 뜨죠. 지갑 연결을 누르고 그러면은 카카오톡 클립으로 지갑 연결 메뉴가 뜰겁니다. 그 메뉴를 눌러서 핀코드를 등록하구요. 계속 하다보면은 클립에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클립 카카오톡에 지갑을 만드는거죠. 전자화폐요. 카카오톡 연동을 해서 클립 회원을 가입하구요. 핸드폰 인증만 받으면 되요. 그럼 몬스타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 메뉴가 뜨니까 여기서 다음을 눌러야겠죠. 이러면은 몬스타 클립과 클립 연동이 된거구요. 참고로 카카오톡에서 클립 메뉴는 밑에 점세계를 누르고 위에 전체 서비스를 누르면 클립 메뉴가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클립 메뉴가 여기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래쪽에 OTP 등록이란 메뉴가 뜨는데 이걸 누르면은 구글 OTP 등록 안내가 뜨고 이 화면을 이렇게 쭉 내리면 아래쪽에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아래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는데 화면 아래쪽에 더 내리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QR코드가 보이는데 개인정보래가지고 영상이 찍힐까봐 못을이고 일단은 QR코드의 키값을 복사하고 OTP 앱을 실행을 합니다. 이 어플이죠. 이 어플을 실행을 하면 되구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뭐 QR코드 스캔을 할거면 스캔을 하고 설정기 입력을 선택을 하면 되구요. 계정 이름은 아무거나 하면 되구요. 내키에다가 아까 복사한 내키를 붙여넣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내 계정이 추가되고 번호가 6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게 OTP 번호입니다. 이거를 내 복사를 해서 아까 된 QR코드 키값 밑에 있는 3번에 여기다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OTP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 그러면 OTP 등록이 OTP 초기화로 이렇게 바뀌구요. 이제 이러면은 네 OTP 구글 OTP가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OTP 500을 받을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이죠. 예전에 연습용으로 만든건데 500짜리에서 어... 이거 저거 되가지고 700이 됐는데 OTP 1,000은 OTP 1,000이 되야지 OTP 1,000으로 전환이 가능하구요. 일단 보팅이나 서비스 내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채워야 돼요. 예전에 지난달 11월 달에 했으면 벌써 그냥 OTP 1,000이었으면 바로 출금이 가능한데 일단은 네 보팅을 통해 가지고 보팅이나 뭐 이벤트를 통해서 채웠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받는게 좋아요. 왜그러냐면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지금 오전에 1몬 같은 경우에 한 30원 정도 갇혔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한 7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6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하루 사이 2배나 올랐죠. 70원이면 5,000이면 35,000원이죠. 아침에는 15,000원이었는데 네. 일단은 받는게 좋고 아마 항우 상장전으로 해가지고 이 몬 전환을 낮춰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받아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몬을 스왑을 하게 되면은 네. 몬으로 바뀔 거구요. 스왑은 아래쪽에 스왑 메뉴를 하면 되고 막 바뀐 다음에 이제 보내기 메뉴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카카오톡 전자지갑으로 보내야 되겠죠. 보내기 전에 일단은 네. 여기 클립이죠. 카카오톡 클립 전자지갑이고 여기에서 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토큰을 추가해야 되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몬스탁을 찾아서 추가하면 됩니다. 네. 추가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추가한 후 아까 전에 몬스탁에서 몬을 이쪽으로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주소 내주소 보기를 눌러서 계좌번호 같은 거죠. 네. 클립에 있는 계좌번호를 복사를 한 다음에 몬스탁 여기 보내기에서 네. 그 주소를 넣고 얼마를 보낼지 결정해서 보내면 되겠죠. 어떤 코인을 보낼지. 네. 그 다음에 네이버 어플에서 클레이스압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클레이스압.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몬스탁에서 있는 코인이 클립으로 갔고 클립에 있는 거를 클레이스압을 실행해가지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어 몬스탁 몬을 네. 어 클레이턴으로 바꾸는 거죠. 클레이스압이 클레이를 클레이턴을 바꾼다는 뜻이고요. 실행을 하면 일어나면 뜨는데 클레이스압 시작하기를 눌러서 네. 카카오톡 지갑 클립 지갑과 연동을 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클립 지갑 연결을 눌러서 연동을 하면 되죠.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에 나오는데 다음을 누르면 되겠죠. 어 이런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 클레이가 어 연동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 스왑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네. 위에 스왑 메뉴를 눌러서 스왑 메뉴를 갈아가지고 네. 어 클립에 있는 코인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클립이 밑에 클레이턴이 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토큰을 이렇게 누르면은 네. 어 보유자산만 선택을 하면은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죠. 안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카카오톡 클립에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안 뜨는 거예요. 거기 있다면은 여기 연동이 돼서 여기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위에를 몬스탁으로 설정하고 아래쪽은 클레이턴을 설정하고 From To를 한 다음에 스왑을 누르면 됩니다. 스왑을 누르면은 바뀐 수량이 네. 클립에 뜨게 돼 있습니다. 네. 클립에 뜨면은 클립에서 접속해서 토큰 보내기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어 이거를 거래소로 보내면 되겠죠. 어 몬스탁을 네. 몬코인을 클레이턴으로 바꾼 거고요. 클레이턴을 보내야겠죠. 클레이턴을 저같은 경우에 코인원에 보냈구요. 코인원 보내는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 코인원 자산메뉴에서 네. 어 몬스탁 네. 몬코인 주소를 확인해서 네. 어 클립에다 붙여 넣기를 하면 되겠죠. 보낸 주소에다가 지금 여기 핸드폰에는 저게 없어가지고 네. 어 코인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네. 보여 드릴 순 없고 이거 하다보면 알아요. 별거 어렵진 않구요. 어 참고로 코인원은 2만원 친구 추천해서 가입하는 거 있으니까 그 링크나 그거는 고정 댓글 다 보시면은 네. 나와 있을 겁니다. 어 이래도 못한다 그러면은 네. 이게 말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몬스탁 주는 몬코인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코인 관련해서 무료로 뿌리는 이벤트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는 네. 어 이번에 제대로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공모주처럼 당분간은 네. 이벤트 걱정 안 하는 데 같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 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네. 추천인 코드는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사절unda